Q.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음을 맞이할 거다. 죽음은 날 거부했지만 넌 함께 받아줄 거다. 감히 내게 등 돌리지 마. 죽을 수 없어. 왜 다들 애쓰는지. 너희 따위들한텐 부러진 칼날도 충분해. 이제 영혼 세계에 익숙해지라고. 한때 난 작은 여우와 함께 영혼들을 인도했지. 이젠 그 여우로부터 영혼들을 지켜내야 한다. 그 여우로부터 영혼을 맞이할 수 없어. 이 자세한 불편을 맞이할 수 없었다. 이 자세한 불편을 맞이할 수 있는 불편을 맞이할 수 없을 때. 진심으로 시작했을 때. 그러고 싶습니다. 그러나 이 자세한 불편을 맞이할 수 없을 때.